아, 좋아! 자, 강한 기억력이 되겠고 하이가 작아서 하이가 작아서 준비! 시작! 준비! 시작! 시작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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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안 해줘요! 아, 그냥 안 해줘요! 아, 그냥 안 해줘요! 자 막번호 여기서 잊은 마음이하고 같은 7살인 성흥대결입니다. 진짜! 너무 큰 사람이 아니야. 성흥아. 성흥아. 어제 이 성흥 안 냈지? 시작. 근데 그 Srps. 한국략장. 를üm 호fs. 자 이제 여자아이의 대결입니다 리헌과 가경! 자 경계! 자 리헌! 쉽게 지진 않을 거야 오! 니가 이기겠다 자리 벌리고 자리 벌리고 시작! 시작! 때려! 세게 때려! 그렇게 세게! 미치게! 좋아 좋아! 바닥 치기! 손 모으고! 손 모아야 돼! 때리고! 때려! 손을 항상 가슴 앞에! 그렇지! 이번에는 형 동생의 대결입니다. 지은 정우! 집안이라도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 아무나 이겨라! 정리해! 그냥 아무나 이겨! 우리가 또 만났구나! 하하하하 그렇지만 정정으로 프로라까지 하실 거야! 오우! 난 그럼 내 손짓권만한 손으로 형을 장풍 파워를 보여줄게! 오우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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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의 승리! 예에에에에에에에에! 일정 사연 일정 사연 위등 서윤! away! 한마디씩 미리 먼저 인제해 내가 이길거야 넌 남자잖아 난 여자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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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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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 온라아 아 온라아 아 온라아 세전어, 세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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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남자가 안 봐주는구나 너 왜 이겼어? 야 너 왜 이겼어?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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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빌리였습니다 다음은 안